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잡지 시네시빌의 이다혜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한국영화의 현주서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면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 이상향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비극적인 미래상을 보여주는 영화들인 거예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아포칼립스 영화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포스트아포칼립스라고 하면 보통 자연재해라든가 핵전쟁 같은 것을 이유로 인류가 거의 절멸한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보통 장르적으로는 SF 영화들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공포나 아니면 때로는 드라마 여러 가지 장르에 겹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는 SF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각각의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는 좀비 영화였는데요. 좀비 영화이면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좀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대 중에 킹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근미래라든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한국 역사체가 나올 법한 조선시대의 좀비가 있다면 어떤 식일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좀비라고 하면 웹툰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그리고 영화까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인간다움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좀비가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대응할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살아있다 같은 영화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른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좀비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살아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인간다움 혹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는 좀비물이면서 거의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포스트아포칼립스물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SF영화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알고 계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프랑스 만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케이스인데요. 이 작품이 딱 아마도 포스트아포칼립스 이야기에 들어맞을 것 같아요. 지구는 어떠한 이유로 눈으로 덮여 있고 눈으로 덮인 세계를 한 대의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설국열차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차라는 것에 특성이 있죠. 기차는 일단은 한 번 타면 기차가 멈추기 전까지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길게 수직적으로 길게 뻗어있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구분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머리칸부터 꼬리칸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포스트아포칼립스 영화 혹은 재난영화, SF영화들이 묻는 질문은 설령 지금 이 영화 속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와 똑같은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리 인간이 기차에 다 탈 수 있을 정도로 소수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착취하는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계급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풍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난영화가 있습니다. 재난영화로는 엑시트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근 감독의 엑시트는 역시 지금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익숙한 서울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만약에 지금 서울 어딘가에서 독가스, 유독가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흔히 SF 이야기를 할 때 사고 실험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없는 기술을 상용화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엑시트는 먼 미래라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가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시차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영화들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대규모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볼거리가 되곤 하는데 이 작품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탈출하는가 그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많은 관객에게 호응을 받은 영화입니다. 한국 감독들 중에서 최근에는 연상호 감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그 다음에 서울역, 반도 이렇게 이어지는 한반도 좀비 시리즈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역은 연상호 감독이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했고요. 부산행이 있은 다음에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바로 반도입니다. 그런데 부산행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어떠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 주인공들은 부산으로 가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 역사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시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역시도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쪽에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렇게 부산으로 가고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SF 영화 중에서 설공열차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폐쇄된 공간인 KTX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에 이르면 반도에서의 무대가 되는 한국 그 중에 서울은 완전히 좀비들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들에게도 위험만이 남은 그런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반도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결국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감독도 관객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폐어만이 남은 이런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반도에서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가 특히나 주인공들이 홍콩에 살고 있다가 홍콩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피난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통로가 인천항까지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인천에서 목동 오목교 근처까지 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는 서울의 황폐한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영화 역시도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구가 거의 멸망한 사실 그 경우에는 반도에서는 지구가 멸망한 건 아니고 한국만 이 좀비 바이러스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상우 감독의 영화는 스펙터클이 있으면서도 드라마적인 부분에서의 감동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드라마, 신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아포칼립스 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거나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영화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극장 문을 열기는 했지만 예전만큼 많은 관객들을 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타이밍인 거예요.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가는 대신에 OTT나 아니면 TV로 영화를 보고 있고 그러면 집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충분히 영화 감상이 가능하다는 데 적응하게 되면 과연 미래의 관객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객들은 다시 극장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는 다들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OTT로 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화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제작 준비 단계에 있는 작품들 중에 SF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SF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인류에 대한 이야기, 이른바 디스토피아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스펙타클이 있다는 거죠. 우주로 가는 이야기라든가 훨씬 더 스케일이 크게 볼거리가 많은 영화들을 만들면 그때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영화계나 세계 영화 관계자들 모두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들은 어떨까?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시대의 영화 관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심해지고 바이러스 문제로 전 인류가 실제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관련한 디스토피아 영화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SF라든가 훨씬 더 극장에서 봐야 비주얼과 사운드를 감상하기에 좋은 그런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영화를 볼 수 있는 통로는 보통은 영화제들이 많거든요. 영화제를 통해서 러시아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식 개봉을 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러시아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바로 깐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이후에 한국에 개봉한 러브리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화라고 했을 때 한국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는 영화사의 초창기를 장식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미장산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찍어냈던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브리스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을 때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러브리스에 대한 글이 많이 쓰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러시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들도 있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극화하는 경우는 한국 관객들도 역시 굉장히 쉽게 실제 사건과 영화를 비교해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도 꾸준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고요. 모스크바 국제도서전에서 한국 영화 3편을 온라인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디 한국 영화 많이 보시고 앞으로 한국의 이야기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